첫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전지희 서브 서여원 선수 뒤쭉 물러났지만 받지 못합니다. 첫 포인트는 전지희 걸렸습니다. 서여원 선수가 다시 서비스를 준비합니다. 서여원 탑스픈으로 해결을 보려 했지만 2대2의 스코어. 전지희의 서브 전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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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서여원은 롱초브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받아내는 서여원 전지희 빗나가는군요. 아 좋습니다. 전지희 백핸드 플릭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서여원입니다. 서여원 기회가 열리자 공격을 내주는 부분 전지희 선수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전지희 걸렸습니다. 서여원의 포인트 점수 6대3입니다. 전지희 선수의 서비스 계속 받아 냅니다. 전지희는 몰아 붙습니다. 점수를 가져가는 전지희 서비스 2번 이어집니다. 서여원도 공격으로 패스에서 백핸드로 짧게 주고받았던 두 손수 터드 레베드 스푼 아 전지희 아 서여원 서여원 물러났고요. 자 젊을 받는 지희 아멘 앙 스푼 대구전에서는 강한데 오히려 공격을 할 때 지금 범실을 내고 있거든요. 이런 포인트에서는 좀 참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긴 랠리 이어집니다. 판나가면서 먼저 전지희 서비스 뒤로 상대를 끌어 당기는 전지희 공격이 범실 서요원의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 게임 출발 전지희 받을 수 없는 곳으로 궁을 보내며 출발합니다. 공격 자세에서 좀 간결해졌고요. 본인이 패전량으로 지금 상구 공격을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전지희 서비스 좋아요 서요원 롱척 서요원 받지 못합니다. 전지희의 득점 그렇죠 네 그렇게 적극적인 공격을 해주고 있는 전지희 선수네요 5구째 걸렸습니다. 서요원 선수의 득점입니다. 서요원 선수의 득점입니다. 서비스 준비합니다. 아 좋아요 걸렸습니다. 서요원의 득점 그 롱초 플레이의 그 감각 있잖아요 공의 무게감 또 그 컨트롤 능력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를 계속 파해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리시브 벗어납니다. 서요원의 연속특점 전지희가 뒤져있는 상황 서비스 서요원 서요원 경기는 이어집니다. 서요원 테이블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네트에 걸리는 전지희 서요원의 득점 서비스 서요원 서비스 전지희가 가져갑니다. 네 지금 전지희 선수가 서요원입니다. 서요원 서요원 뒤늦게 회전을 걸어 끌어왔습니다. 네트에 걸리면서 포인트는 전지희가 챙겨갑니다. 아 중요해 해주고 있습니다. 예 전지희 서브 서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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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받아냈지만 이 공격은 전지희의 포인트 자 전지희 선수가 두 점의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요원의 서비스 아하 아하 나이스 랠리 이어집니다 전지희 중요한 포인트를 가져옵니다 아 대단 서요원 서비스 좋아요 빠르게 받아냅니다 걸렸습니다. 전지희 선수가 두 번째 게임 음 아 아 그래요 다시 준비하는 전지희 어 일단 아 황 점수만 잘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예 네 전지 받아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지희 선수 걸렸습니다. 서여원 선수의 득점 어떻게 이어질지 밀어봅니다. 돌아오지 않는 공 전지희 선수의 서비스 한 번 더 이어집니다. 서여원은 뒤로 빠져있고 전지희는 공격 서비스를 준비합니다. 아 좋아요. 서여원의 득점 서여원입니다. 전지 미들 포스에서 상대 포함드 사이드 킵 백사이드 집요했습니다. 하지만 통하지 않았고요. 걸립니다. 서여원 버텨냅니다. 백핸드 공격 서여원 선수의 봉은 내채 유리해 보이거든요. 네 동점 상황 서여원입니다. 아 받아 봤지만 전지희의 득점 승부에서 한 점을 뒤져있는 서여원 서비스 득점 그쵸 지금 전지희 득점 오오 기원하게 해결합니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전지희입니다. 아 자 다시 한번 득점 서효원 전지희 전지희 아 히탈 없습니다 걸렸습니다 매치 포인트 상황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